한국국토정보공사 1967년에 개강하여 학생 수 2만 명의 규모를 가지며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는 학교입니다. 타코마시의 퓨율럽, 포트스타일레이쿰 두 개의 캠퍼스가 있고 자연환경이 탁월한 지역에 위치한 만큼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세를 얻고 모든 건물들이 현대식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교내에는 학생들을 위한 푸트코트, 동아리클럽, 헬스장, 학습실 등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 기숙사를 신청 가능하여 안전한 공부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어스컬리지는 전미학업성취도 상위 10%의 CC로 학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교로 4년제 트랜스퍼 디플로마, 준석사, 학사 등의 10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 떠오르는 학교로 미국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아스피 연구소에서 2019년에는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라이징스타상을 수여받고 올해에는 미국 최우수 커뮤니티 컬리지 탑10의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어스컬리지는 높은 졸업률 및 4년제 편입률과 문화 다양화, 교수와 학생 간의 학업 연계 및 강의 수준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유학을 처음 시작하는 국제학생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어스컬리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은 대학 트랜스퍼 과정으로 임기 전공으로는 인류학, 과학, 공학, 디자인, 물리치료, 간호가 대표적입니다. 우수한 졸업생들은 유시버클리, 유클라, NYU, 퍼규, 워싱턴 주립대학 등의 명문 및 주립대로 편입에 성공하고 있고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는 어소시어트 디그리 학위를 수여받기 때문에 편입학점 대부분을 인정받고 있어 4년제 졸업까지의 시간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어슨 컬리지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은 국제학생 서비스로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행사를 봉사활동 시간을 받아 커리어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기적인 액티비티를 통해 미국의 문화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 사회 진입에 자신감을 키워주는 국제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클래스와 동아리, 합창단 등에 참여하여 오케스트라를 개최하여 영역을 넓히고 교내 스포츠팀에 참여 가능하여 전미 대학들의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문화를 존중하는 학교의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하기도 하여 문화적인 거리감이 없는 학교로 만들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녹아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어스 컬리지 본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토플 61, IELTS 5.5의 성적이 필요하지만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컬리지 내의 IEP 사례배를 수료 후 정식 프로그램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영어 프로그램의 피드백도 매우 좋아 10명 내외의 소규모 클래스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아카데믹 영어와 회어 프로그램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진학한 선배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IEP는 1, 4, 7, 9월에 개강하며 본과는 1, 5, 9월 3쿼터 제도로 운영됩니다. 연간 학비는 약 9,500달러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피어스 컬리지는 우수성이 검증된 CC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정보가 미국 CC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